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희입니다. 아이고 국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다 살려낸 나라죠. 코코문님 오늘 금모으기 운동 들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댓글들 많이 들어온 거는 잠시 후 유튜브 댓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큼직큼직한 주제가 많은데 오늘 와이뉴스도 그러네요. 네 박근혜 석방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설이 많이 그련됐죠. 그래요.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과 비박계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 석방설을 주도를 했고요. 그러나 친박계의 도움을 받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에 박근혜 석방설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에 당 차원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석방 촉구 결의안이 사실 물밑에서 작업 중이었거든요. 그거 당 차원에서 안 하겠다. 네. 나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당이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맡길 필요가 있다. 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12일 날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왜 석방설에서 발을 빼려 할까 박근혜 석방설에서 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발을 빼려 하는가 네. 이게 친박계의 도움으로 사실 원내대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물론 전체가 다 친박계는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역 분포가 한 6.5 대 3.5 정도로 친박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3.5 정도가. 그런데 지지율은 거의 6.5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까 박근혜 석방 축구 계리안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을 합니까 이게 더 이상 거론하면 할수록 탄핵이 잘못됐네 공천이 잘못됐네 이런 얘기들 나올 거고 당내 분란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통합을 해야 된다. 당 차원에서는 석방 축구 계리안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정돈 의원 전 의원이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발을 빼는 게 맞지 않겠냐. 친박계가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 것이다. 우회 상장한 것이다. 친박계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친박계가 살아났는데 그럼 제가 2월에서 전당대회에 다시 박근혜 석방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미 친박계가 살아났는데 무엇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석방설 또 거론하겠냐.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석방설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불었던 석방설은 선거용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용 내지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석방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 계산이 발동한 것이다.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홍문종 윤상연 김무성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현재 처지나 입지 이런 걸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석방설이라는 건 사실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따져봤거든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래. 재판 중인 사람은 석방해놓고 재판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석방설을 거론했어요. 의외예요. 정치인들의 셈법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처지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은 한국당 곧 인적 청산 발표하잖아요. 당의 위원장. 그게 포함될 걸 우려해서고 어떤 정치인은 당권이나 대권을 개념해서 장기 포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요. 문제는 어느새 박 전 대통령 석방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리낌이 없는 풍토가 됐다는 게 사실 저는 우려할 상황으로 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는 나오던 주장이 유력 정치인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당 내에서 그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건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석방설이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 무뎌진 거 아니냐 여론이. 세월이 오래 가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달아오랐다 빨리 식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과 무관하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석이 저는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할 점이 진짜 석방이 된다는 건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거론이 공개적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오던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그 점이 충격적이다. 공공연한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그런 얘기죠. 탄핵소추한 국회에서 가결된 게 2년 전이잖아요. 네. 12월 9일이니까 만 2년이 지났거든요. 잠시 들어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반대 의원이 56명이었거든요. 탄핵보다 탄핵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탄핵소추한이 국회를 통과된 뒤에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로 들었었죠. 당시 김무성 의원의 분당의 단 입장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 대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집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인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정미 재판관의 탄핵 선고 내용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피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정보험. 기억이 다 나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 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파면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친박의 등을 업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됐다고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풍토에 대한 우리가 다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한국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복당파들한테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의원들한테 탄핵 찬성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라. 이런 요구가 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도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결국 탄핵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당원들에게 사과하라는 건 시계반호를 2016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친박의 홍문종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당밖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돈을 먹었냐 뭘 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살고자 하는 얘기인 것이지 잘못이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거든요. 윤상인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마는 친박 의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권력을 향유한 친박에 대한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잠시 들어봤지만 이종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거론하면서 아니 형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탄핵을 하냐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형사재판의 절차는 다릅니다. 전혀 그게 다른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하는 주장인 거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석방을 거론하려면 재판에 충실히 나와서 형이 확정되거나 그게 아니면 도저히 건강상태가 나빠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국정사태가 일어난 지 만 2년 정도인데 지금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법원이 재판을 너무 더디게 하는 겁니다. 더디다고요? 특금법에는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2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와서는 재판이 너무 빠르다. 지금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석방을 하고 더 천천히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기 위한 거론인데 이게 특금법이 강제 규정은 아니고 훈시 규정이지만 재판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주장 박근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원이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